챕터 2. 디자이너에게 코딩이란 코딩 포 디자이너 왜 디자이너가 코딩까지 해야 해? 라는 질문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물어오는 질문이었어요. 일반화시켜서 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도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정리해 오고 있었던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시대와 환경 그리고 노출된 경험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코딩 학습을 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과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을 잘 던지고 고민해 보는 것은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여러분도 이 챕터를 통해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코딩을 공부해야만 한다는 질문으로 스스로의 답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3. 디자이너가 왜 코딩을 해야 할까? 3.1 창의성의 도구? 코드4 크리에이티비티 시대에 따라 새로운 재료가 소개되고 도구도 진화하고 있죠. 특별히 디자인의 경우 도구의 영향을 많이 받죠. 컴퓨터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환경, 도시, 건축, 제품, 시각 디자인 등 거의 모든 디자인 영역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되었죠. 상용 소프트웨어, 즉 포도샵, 스캐첩과 같은 2D, 3D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어떤 의미로 디자인 능력은 필요에 따라 적시적소에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발전시킬 때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도구의 영향을 많이 받죠. 가령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그 도구에서 제공되는 방식과 생태계 안에서 매우 편리하게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동시에 필연적 단점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의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아이디어 발전보다는 도구의 틀 안에서 제한된 창작활동을 강요받은 경험도 있겠죠. 상황과 목적에 따라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함과 동시에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필요에 맞게 수정. 커스텀 세션, 할 수 있다면, 도구의 틀을 넘어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위치는 없겠죠.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도구의 제한을 넘어선다는 것은 창의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코딩을 한다는 것은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높은 자유도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코딩을 통해서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해주는 명령어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그때그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죠. 만약 독자분들 중에서 실물을 어느 정도 경험한 경우라면 나의 창작활동을 도울 마술램프의 진위를 갖는 상황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3.2. 자동화의 도구? 코드4 오토메이션? 코딩 능력은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동화, 오토메이션, 혹은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의 영역에서도 그 탁월함이 발휘가 되죠. 크고 작은 업무들을 단순한 형태로 자동화를 시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예일 수 있어요. 사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창의적인 고민의 시간을 쏟는 것보다 단순 반복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물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1초당 몇 조 번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에게 그 반복적인 작업과 변형을 주문한다면 창의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자동화 프로세스에서 오는 디자인 발전, 뜻안드바움먼, 기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과 마주할 수도 있어요. 나아가 2단계에서는 그 반복과 변형에 규칙, 패턴, 논리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디자인 프로세스인과 동시에 자동화, 최적화 프로세스인 것이죠. 필자의 경험 중 하나는 디자인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환경을 기술하고 그 문제 풀 수 있는 작은 알고리즘 부스러기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죠. 그 알고리즘들의 조합은 내가 정의한 디자인 행위, 평가, 판단의 일련의 과정을 대신하며 효과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디자인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더 쉬운 의미로 전기만 들어오면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에게 노동을 맡기고 좀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고민에 디자이너의 시간과 능력을 발휘하자는 것이죠. 컴퓨터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요. 우리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의 컴퓨팅 파워도 초당 1조번이 넘는 연산 속도를 자랑해요. 이 컴퓨팅 파워를 디자인 자동화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손으로 스케치와 도면을 그리던 시대로부터 디지털 문서와 이미지를 수정, 저장하고 지구 반대편까지 몇 번의 클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로의 발전과 도약만큼이나 디자이너가 코딩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함으로써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기회와 가능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3.3 최적화의 도구, 코드4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옵티미세션 영역은 컴퓨터 공학과 수학에서 전통 깊은 학문 중 하나죠. 사실 여러 전문 영역에서 그 개념들을 차용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가령 건축구조, 에너지, 제조, 재료 등 디자인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최적화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디자인도 예외일 수 없죠. 디자인 결정, 디지션 맥킹, 을 내릴 때의 여러 조건들이 있죠. 가령 자동차를 디자인한다고 가정해봐요. 재료가 들어갈 것이고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미칠 수 있을까요? 자동차의 프레임 디자인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무게 또한 연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고요. 능력이 된다면 더 많은 조건들을 디자인의 변수로 가져와서 디자인 발전에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결정사항들 중에서 최적의 디자인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제일 좋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경우 컴퓨터의 계산 능력은 인간의 경험과 직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값을 찾아내며 적은 비용으로 빠르고 높은 정밀도로 디자인 피드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처럼 코딩 도구를 활용하면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프로세스를 넘는 다양한 관점을 디자인의 이슈로 포함시킬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관점으로는 과거의 독립적인 전문 영역들이 디자인과 융합되어 그 시너지 효과를 디자인 단계에 적극적으로 다루어내어 디자인 과정 안에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많은 기회가 디자이너들 앞에 놓일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최적화라는 단어가 디자인과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령 디자인은 발산적 사고를 통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창작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이지 뻔한 답을 찾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코딩과 활용 방법론은 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운전을 해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은 큰 틀로 본다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해요. 좌회전, 우회전, 때로는 후진을 하며 여러 작은 구간들에 적용해야 하는 목표와 요구되는 방법론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요. 그 전반의 결정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체계 혹은 방법론으로 볼 수 있어요. 3.4 데이터 때문에 코드4 데이터 디지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그 도구에 의해 생산되고 가공 프로세스되는 것은 결국 데이터예요. 즉, 디자인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정되는 것이죠. 사실 전통적인 디자이너들에게는 데이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주죠. 이러한 변화는 전문가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 나누며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했죠. 예를 들면 몇몇의 웹사이트 혹은 소프트웨어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데이터를 시각화시켜주고 여러 통찰, 인사이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죠. 집을 구할 때도 이 동네가 좋다, 나쁘다를 넘어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 결과를 제공해 주죠. 이러한 변화는 디자인 산업도 예외일 수 없어요. 디자이너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해. 나의 전공이 데이터 시각화도 아니고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디자인의 데이터를 쓴다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필자가 생각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데이터를 통해서 디자인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데이터라는 재료가 디자이너의 손에 붙들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더 증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긍정적 호기심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도구가 나타난 것이니까요. 따라서 데이터 가공 관점에서 코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뿐 아니라 디자인 단계에서 형태, 모션, 색 등의 디자인 요소들은 결국 데이터로 다루어져요. 그 관점에서는 디자인 자체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코딩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좀 더 명백하게 다루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이 발전되는지, 어느 형태와 색이 수치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결과로 표상될지, 전 과정에 걸쳐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수정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코딩을 통하여 디자이너들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열린 달로 요약할 수 있어요. 코딩을 활용한 디자인, 즉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를 다루어내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핵심인 만큼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데이터의 관점에 대해서는 뒤에 챕터 4 코딩 디자인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3.5 디자인 방법론 때문에? 코드4 디자인 메소돌로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2D,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생성을 한다던가, 수정을 한다던가, 디자인 활동을 할 때 소프트웨어 단에서 제공되는 명령 체계를 따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하는 방식과 흡사한 이 방식은 편할 수 있지만 한계도 있고 특정 조건을 확인하기도 매번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이 방법을 탑다운이라고 가정해봐요. 바텀업으로는 아이콘을 뒤에 숨어있는 명령어들을 밑에서부터 조합을 하는 것이죠. 가령 박스를 만든다라는 아이콘은 뒤에 많은 작은 명령어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박스 형태의 오브젝트를 생성하죠. 가령 첫 점은 사각형의 한 점, 두 번째 점은 사각형의 반대 모서리를 만들므로써 닫힌 사각형 면을 만들고, 세 번째 클릭은 사각형의 높이를 정함으로써 여섯 개의 면을 가진 박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박스를 그린다는 명령어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지만, 뒷단에서는 다양한 명령어들이 서로 협동하며 인풋 데이터를 공유하며 아웃풋 데이터를 생성해내죠. 그리고 그 아웃풋은 박스 형태의 지오메트리고요. 만약 이러한 명령어들을 내가 스스로 조합해서 큰 의미의 명령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재미있고 유용하겠죠? 다른 의미로 내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컴퓨터 환경에서는 코딩이라는 도구가 주어지죠. 즉,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에요. 다행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환경에서는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명령어 꾸러미 API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편하게 그 환경에서 그 명령 체계와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예로 파라메트릭 디자인 방법론으로 작업했다고 알려진 결과물, 혹은 에이전트 베이스로 디자인된 결과물,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기존에 표현할 수 없었던 복공면의 형태를 디자인했다고 알려진 결과물들을 생각해봐요. 그런 형태를 직접 정의하고 조정함에 있어서 인간의 직관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위와 같은 방법론의 결과물들은 환경과 조건을 정의함으로 아웃풋들이 나오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 이유는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디자인 논리구조의 복잡도를 고려해보면, 전통적인 방법인 인간의 직관을 통해 기술하여 전체를 장악하는 통합적 조정을 하는 방식보다, 수체계를 활용해서 그 복잡도를 인간의 직관으로 제어 가능한 단계로 내려 그 기절을 기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더 쉬운 예로, 곡선, 커브를 기술할 때 그 기술 방식과 변형이 사람의 경험과 직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모두가 합의한 방법론의 기술이 어렵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의 단순한 곡선을 설명하려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곡선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의 변수들과 복잡도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때문에 수체계로 곡선을 기술, 파라메트리 커브로 하는 것이 곡선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복잡도를 가장 간결하게 기술하고 직관적으로 변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수체계를 활용한다는 것은 컴퓨팅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론으로 디자인을 기술하고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코딩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방법론의 세계가 존재하고, 이 방법론에서 오는 전반의 철학이나 부분적인 접근 방법이나 사고체계들이 디자인 프로세스의 방법론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체계가 각각의 디자이너의 기존 사고 흐름과 화해 혹은 융합을 할 수 있다면 큰 폭의 시야 교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과 창의력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브록,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창의적이지 못하다.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첫인상은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디자이너는 디지털 소프트웨어보다 스케치 혹은 모형을 잘 만들어야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창의적일 수 없어.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제한이 있는 그 도구가 어떤 창의력을 줄 수 있겠어의 뉘앙스가 있고, 필자가 지난 20여 년간 건축 디자인 필드에 있으면서 경험한 사실이에요. 물론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풍조는 남아있죠. 실상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 창의성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연필이 하는 일, 망치가 하는 일, 톱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죠. 창의력은 도구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생각과 의도가 매우 주요하게 그 창의력의 견인을 담당하죠. 채색 도구가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제한된 방법과 색채로 그 광활한 창작의 영역을 담아낼 수 있을까? 따라서 그 한계성으로 정형화된 창작 활동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라고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채색 도구 또한 도구일 뿐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채색 도구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결국 그 제한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다양한 기법과 표현법을 꾸준히 발전시켜 각 시대의 미술사를 대표하는 정의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켜갔죠. 컴퓨터도 같은 맥락에서 조명될 수 있어요.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잘 알고 코딩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편만하게 산업을 채우고 있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연관성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0과 1의 신호 분류의 단순함으로 계산기를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켓까지 쌓아올리며 우리 3전반을 바꾸고 있죠. 단순한 0과 1의 차이로 작금의 문명을 이루려면 얼마나 창의적 방법으로 디지털 신호를 다뤄야 하는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강한 어조로 컴퓨터가 디자인에서 창의적 도구로 쓰이는데 한계를 느낀다면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구를 쓰는 우리의 시각과 수준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이죠. 필자는 2004년부터 여러 모양으로 학생들에게 디지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건축 디자인 전공생을 가르칠 때 개인적으로 배우기 쉬운 소프트웨어를 떠나 오랜 시간 검증되고 넓은 의미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품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기를 원하죠. 주로 3DS 막사마야 같은 도구가 그 예일 수 있어요. 나는 디자인을 하러 왔는데 왜 이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공부해야 해? 하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따라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쉬운 도구를 사용하려고 해요. 이해하기 쉽고 몇 시간만 배우면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스케치업이 그 예일 수 있어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사용 문법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지네 하며 사용을 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왜 이런 것밖에 안 되지? 난 이러한 걸 만들고 싶은데? 라며 볼맨 소리를 하죠. 필자의 경험상 대다수의 디자이너가 새로 학습하기보다는 이미 길들여진 소프트웨어에서 최대한 맞춰서 디자인을 하죠. 왜냐하면 이미 배울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오픈마인드로 새로운 것을 학습한다 하더라도 이미 체화된 정형화된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면 적응을 못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공부한다면 처음에는 어떤 도구를 공부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도구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도구를 정복해야 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3ds 마스마야 혹은 세네모 포디 같이 높은 수준의 그래픽 도구를 학습하길 권해요. 학습 방향은 다음에 QR코드 Q1의 20이 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떻게 공부할까 그 많은 것 언제 다해요 를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요. 디자이너로서 평생을 살아갈 결정을 한 분들이라면 한 번만이라도 도구의 생태계와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 추후 버전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 이건 뭐지? 라는 반응보다 드디어 올게 나왔네 라는 반응으로 신기능 소개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능을 숙지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들을 제품으로 접근하기보다 모델링 타입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접근 방법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Q1의 23 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떻게 공부할까를 참조해 주세요.